LG 세탁기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하여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기사님 말씀이 이 세탁기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일단은 먼저 물을 받아서 청소를 한 다음 확인을 하고 나서 세탁기 세제를 하신다고 합니다. 앱으로 사실 신청을 했는데 이쪽 측은 기사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싸울 수 없이 오지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일날은 만약에 평일 일정을 잡으면 사실상 하루를 제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비중이 대전 쪽에 많으니까 일이...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대처해요. 혹시라도... 그럼 주말에... 덕거리는 예전에 받았는데 덕거리는 오염이 심하다고 스탠드는 생각보다 연식은 됐는데 깨끗해서 고객님한테 이거는 세척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연식비가 오래됐지 잘 쓰셨다고 고객님 이렇게 양심적으로 현실 좀 처음 봤다고요 아니 고객님 이거 금액이 10여만 원 돈인데 이게 오염이 진짜 심하면 하시는 게 맞는데 이 정도면 뭐 냄새도 상대적으로 안 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옆에 날개가 뚫어지셨어요. 그거는 이제 부속이 오래되셔도 안 나온다. 이거는 그냥 쓰실 수 있는데 쓰시다가 나중에 더 큰 고장이 나서 제품을 새로 바꾸시다가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고객님 너무 양심적으로 현실에서 고맙다고... 그리고 기사님께서 지금 우리 세탁기 드럼 세탁기와 콩돌이 세탁기 중에 지저분하게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받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세탁기라든가 또한 우리 에어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척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여러 회사 제품을 다 만지긴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AS 부품이 서비스에 따라 판매가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LG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품을 서비스에 따라서 저희한테는 부품을 판매가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개인 업체는 절대 개인한테는 부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소모성 부품 외에는. 그래서 전문 기사님께 의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시 중심으로 되어 있지 이런 시골 지역은 이러한 AS 서비스 문화가 아직까지는 자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분들 농가에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세탁기라든가 에어컨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전자제품은 기본적으로 뭐 심장을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AS를 받고 소리도 또 쓰고 하시는 게 기본이죠. 이렇게 부속을 담을 통을 준비를 하시고 오셔서 분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에 가사를 뺄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직접 손수 빼고도 하십니다. 여기. 빨래판을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저도 이게 그래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어보니깐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기 안입니다. 이 아랫부분인데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뚜껑을 열고 두지대를 넣고 일일이 나사를 다 풀러서 통돌이를 다 풀러서 나사를 풀러고 있습니다. 기계를 이렇게 이용해서 일일이 더 들어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세탁조 세탁조 내부에 이렇게 때가 많이 찌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두 번 두 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무조건 세탁조도 통을 덜어내서 세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에 나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목소리가 나기도 했죠. 예 세탁조 세탁조 옆부분을 지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옆에 우리 세탁조 길이 지저분합니다. 아이고 도저히 제가 이거 보고도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까이사모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저희도 세탁조 세제를 가지고 몇 번을 청소했기 때문에 그래도 깨끗할 것이라고 상상은 했는데 상상이 전혀 빛나갔습니다. 세탁조 안을 드러낸 상태에서 지금 보십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세탁조 안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이런 오물이 있는 상태에서 세탁을 한다 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탁조를 드럼 세탁기가 되든 통돌이가 되든 무조건 세척을 하시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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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강.. 강... Нет... 강... 상상이 일제osse bull vin sold 공 nach 책을 씌우고 고압으로 세척중입니다. 세탁을 청소하기 전에 미션을 확인해보시면 아쉽겠습니다. 깔끔하시죠? 이 안쪽도 변해보시면 깔끔합니다. 안쪽을 청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본이 아닌 각본을 잡고 낼 수 있는 지저분한 물이 많이 묻고 있습니다. 베이블 충전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있습니다. 세탁기 위치에 세척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탁기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탁기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탁기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smith ears 재롱 그 일은 바로 sait ri Ty 깜깜하게 앤젓을 아랫부분을 이렇게 지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저나게 해주세요. 세탁기 문을 좀 해볼게요. 집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깜깜하게 통, 내부가 깔끔하게 세체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이게 뭐죠? 옆에 뺀게. 옆에 물 빠져나가는 배수구입니다. 필터 배수구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깐 이렇게 하다가 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세척이, 세이상패를 기록을 하기를 위하여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척하신 것을 이제는 다시, 이제, 참착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분해하는 위치로 다시 분해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는 배수구가 있는 부분과, 두개는 배수구가 있는 부분을 유의하면서, 조립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밸런스,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세탁기에 균형을 잡아주는, 고급물이 들어가 있는, 동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킹을 해놓은 부분은 보시고, 끝대로 조용하십니다. 끝대로 조용하십니다. 물을 칠 수 없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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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게 독일산입니다. 고하 drożyć. 포장한 장면은요. 브시사님께서 손으로 저거 하실거에요. 식사.- 곰곰하게 세진만 하시면 좋습니다. 나온 장면은 연어 크림 청양고추 альный 장면은 조용하셔야해요. 조립한 장면은 바로 옆에 계시러요. 마지막 부분은 막힌 부분을 닦습니다. 방문하신 기사님께서 손을 손에 세제를 가져오셔서 세탁기, 외상까지 깨끗하게 세수까지도 시켜주시면 됩니다. 세기를 넣는 통까지도 세척을 해주겠습니다. 뽀사시한 세탁기를 보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탁기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세거를 금방 구입한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밑부분을 가져갈게요. 너무 깔끔합니다. 빛이 나서 세탁기가 광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썰어서 감사드립니다. 고압 세척기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 안에 더 있던 오물입니다. 오물이 짬성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점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점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님께서도 덱에서는 작업하기가 그리 수월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다 인지상정이죠. 이제 세탁기가 자동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한 모습에 너무 감사함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집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꺼내서 준비 서비스가 끝난 다음 세척서비스를 모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한 대로 내놓는게 안됩니다. 카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잉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산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뚝뽕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지집을 한 것은 세탁기 뒷부분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세탁기가 있던 자리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탁기를 원해채시키면 끝나겠습니다. 이제 세탁기가 완료되었고 세탁기가 있던 자리까지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